안전예측이 벌초 도움이 생겨드리겠습니다. 예측이 작업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플라스틱 동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예측이 바닥면과 윗면 조립하시면 됩니다. 조립 방법은 제품 뒷면에 차례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보시고 그대로 조립하시면 됩니다. 실제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면 위쪽으로 날이 장착되도록 하면 됩니다. 아래쪽은 이런식으로 생겼습니다. 바닥에 놓고서 쭉 밀면은 그대로 안전하게 예측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측이 날, 그 다음에 윗면 이렇게 장착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측이 봉에 장착되도록 보조됩니다. 그리고 날 조립시 필요한 공구들은 같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캡으로 막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동봉되어 있는 캡으로 이곳을 막게 되면은 좀 작업시 좀 더 부드럽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